오래전에 미국의 미시가노스에서 여객선이 침몰을 했습니다 무려 287명이 사망하는 대참사였습니다 그때의 대학교 수영선수예요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 무태에서 800미터 떨어진 그 침몰의 현장을 16차례나 수영으로 오가면서 17명의 생명을 구해냅니다 그 이후에 그는 탈진해서 쓰러져버립니다 아마도 평생 써야 할 모든 기력을 그때 다 뽑아낸 것 같아요 초인적인 그러한 구조활동이었던 겁니다 그는요 이후에 몸이 완전히 망가져버립니다 그때 후유증으로 인해서 나머지 평생을 휠체어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80세 생일 기자가 에드워드 스펜서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이야기도 듣고 또 이런저런 내용을 받아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질문을 해요 스펜서 씨 그 비극적인 밤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뜻밖의 대답을 기자는 듣습니다 그 17명 중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나를 찾아오거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쉬운 것 같아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습니다 감사보다는 우리는 원망을 말하기가 쉽고 불평을 쏟아내기가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대우들이에요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수상소감을 편집을 한 겁니다 수년에 걸친 그러한 수상소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짜고 하듯이 그 첫 마디가 다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감사가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TV를 보다가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배우를 보면 아 저분이 크리스천이겠구나 이 느낌이 와요 기독교 문화가 저변에 깔려있는 서구에서 이렇게 보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기독교 문화가 아닌 우리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빈번한 것을 보고는 합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땡큐 이런 감사 표현을 굉장히 자주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뒷사람을 위해서 꼭 잡아줍니다 문을 먼저 나가는 사람이 서구 문화가 그렇죠 그러면 그 뒷사람이 열어준 그 사람 잡아주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땡큐 늘 감사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좀 공부를 해서 제가 한국 돌아왔을 때 저도 그게 습관화가 됐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나가면서 문을 이렇게 잡아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열이면 열 아무도 감사 표현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쑥 지나가는 겁니다 문화 차이가 저도 한국 사람인데 그때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도 더 이상 문을 잡아주지 않게 됐습니다 그냥 휙 혼자만 문 열고 나가고 그냥 휙 뒤에서 닫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도우맨도 아닌데 내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과정 속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거리가 줄어들거나 끊어지게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강조하면서 또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사 그것을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오늘 본문은 좀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넘치게 하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뭐 코로나 팬데믹에 진짜 시달리고 지치고 경제 무너진 분도 많이 계세요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에 감사를 할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세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감사할 것을 강조를 하잖아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데 그 이유를 다른 것에 두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이유를 두지 않아요 대신에 감사할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이 6절에서 7절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아주 단순화를 하면 뺄 것 빼고 뗄 것 떼고 딱 요약을 해놓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은 다 그러한 구체적인 생략해도 사실은 되는 부분들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받았으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믿었으니 너희가 믿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기로 작정했으니 이게 아닙니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어로 received 과거형 받은 거예요 즉 예수가 우리의 주되심은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의의가 있거나 우리의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나 내가 신앙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태초 이전에 예정하셨어 때가 됨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성령께서 찾아와 열어주시고 예수를 받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죠 그 전적인 은혜를 어떤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중학교 하나는 고등학생 이놈들이 아침마다 엄마 용돈 엄마 용돈 너무 경제도 빠듯하고 힘든데 하여튼 매일 아침마다 이래 돈 주세요 저래 돈 주세요 사모님께서 용돈 기록장을 하나 사셨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첫째가 이런 용돈 항목으로 얼마 받아갔고 둘째는 어떻고 이걸 계속 기록을 했대요 어느 정도나 되나 그런데 그 모습을 어느 날 본 아이가 묻더라는 겁니다 엄마 그거 왜 기록해? 이 사모님께서 이거 너의 용돈 기록장인데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좋은데 사모님이 애들한테 쌓인 게 있었나 봐요 내가 이거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너희한테 다 받아낼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들이 엄마한테 용돈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예전에는 쑥스러워도 하고 참 이러면서 다가왔는데 그때부터는 너무 당당하더라는 겁니다 엄마 용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나중에 크면 그 장부에 적어놓은 거 다 이자까지 쳐서 내가 갚아줄 거야 아주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채무관계 비슷하게 이게 은혜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내가 빌렸다가 나중에 이자까지 쳐가지고 돌려주면 되잖아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생각해 봅니다 구원 거기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의의나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없습니다 대가도 있을 수 없어요 갚을 수도 없는 겁니다 무한한 은혜인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이죠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이걸 뒤집으면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한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머지 모든 것은요 사실은 그건 조건적입니다 있다가도 사라지고 잡았다가도 놓치고 들어왔다가도 휙하고 떠나가버리는 그러나 이 구원 여러분 이것은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것이죠 더한 감사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찔끔찔끔 감사하지 말고 화끈하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천국 시민권 그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 다 흔들려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하나하나 다 보시면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불타고 약탈당하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관용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가 고투족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불타고 약탈당하고 그 막 화염이 휩싸인 로마를 바라보면서 성 어거스틴이 꽝하고 영적 각성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지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약탈당하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 그걸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이 신국론을 그가 그래서 그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 감사해야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이 굉장히 혜택이 많아요 제가 1부, 2부 때는 얘기 안 했던 건데 3부 때 얘기 할게요 시민권 가진 사람이 이제 조난을 당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가지고 그러면 딱 득파를 하잖아요 미국에서 특수부대나 하여튼 구조 헬기 같은 거 그런데 그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 딱 빼가지고 데려가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우리 책임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초강대국이 아닙니까? 이 시민권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불법 체류자들도 꽤나 많은데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미국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합니다 1년 8개월 이상을 복무를 하면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미국 군대는 오늘도 전장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제 선배도 미국 군목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저한테 이메일 보내오기를 어제 우리 가고 있는데 폭탄 터져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누구누구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막 살 떨리는 거죠 그런데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 가지고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세상 어떤 시민권도 비교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 감사가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영을 해줍니다 그대로 보여줘요 투명하게 가감없이 오늘 이 본문의 구조가 꽤나 이게 재미있습니다 본문이 가만히 보면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읽으면 돼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할 것이냐가 그 설명이 7절에 나오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는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싹 튀어가지고 세워짐을 받는 그러니까 쑥쑥쑥 자라나는 그리고 나중에는 국께서는 즉 어떤 태풍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름들이 거목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사도바울이 묘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서 흔들리지 않게 됐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아주 생생하게 사도바울이 감사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영적 성숙도를 그대로 표출해 준다 보여준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감사함은 우리가 나무로 치면 우리가 유실수냐 잠목이냐 분재냐 이걸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잠목 열매 맺지 못합니다 분재 아무리 비싸도 미니어처어 나무 그거 분재 아무리 예술성이 뛰어나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진짜 유실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죠 풍성한 열매를 바로 그겁니다 내게 감사라고 하는 열매가 있느냐를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고 거목이 되어 튼튼해지고 열매가 나타나느냐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현실이 참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 우리가 찰싹 붙어 있으면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요 지난주에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허리를 다쳐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하여튼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누워있고 하여튼 조금만 일어서려고 통증이 와가지고 막 끙끙대면서 할머니 허리꼬 부러진 것처럼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집안에서도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누워가지고 하여튼 제 아내를 굉장히 많이 시켜 먹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물 떠달라 양말 신겨달라 뭐 하여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나중에 제 아내가 지친 것 같아요 농담쪼로 그런 말을 합니다 김병혜 효자 앞대 하여튼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한 주 동안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감사거리가 있을까 이렇게 괴로운데 그랬는데 그래도 정말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감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막 할머니 허리 꼬부러진 것처럼 하면서 끙끙대면서 그래도 조금만 걸어가면 집 앞에 신경외과 정형외과가 병원이 있어요 좋은 의사 선생님이 또 계십니다 꼭 이가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고 만약에 이 상태가 만약에 계속돼도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죽지 않았잖아요 살아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건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죽어도 이가 것으로는 그런 일 없겠지만 만약에 무슨 일로 죽어도 우리에겐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제가 병원의 에피소드인데 치료받고 나오는 길에 누가 저를 등 뒤에서 불러요 결르나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놀라봤더니 어떤 이렇게 할머니 한 분이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아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저를 너무 하여튼 반가운 얼굴 표정으로 막 그냥 붙잡고 얘기를 하면서 제 손을 붙잡고 막 여기다 제 손에다 뽀뽀를 하는데 그 마스크 위에다 대고 막 비비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병원을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딱 진료실에 들어섰는데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할머니가 동네방네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 이제부터 병원도 신경 써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옷도 진짜 막 허리 아픈데 옷도 정말 너무 신경 써서 입어야 되고 근데 또 감사한 것은 할머니 권사님이 얘기를 다 해놔가지고 이 병원 원장님이 제가 아무리 봐도 입은 크리스찬이에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정말 진료도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시고 전에는 말 안 하던 이렇게 이렇게 허리를 운동을 하세요 그런 것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감사거리가 생긴 거예요 감사거리가 어제 점심을 먹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리를 다쳐보니까 평소 아프지 않고 허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신경 안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 이게 참 귀한 것이었구나 우리는 여러분 무슨 간증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높게 쳐주고 무슨 내 삶의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전제가 뭡니까 간증과 기적이 나타났다 막 이런 거 내 인생에 큰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매달려가지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응답받아서 간증이 터져나오고 뭔가 하여튼 기적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대단한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그냥 평안하게 오늘도 살아가는 것 사실은 이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위통증이 있어야 위장이 있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것이고 허리가 아파야 아 내가 척추가 있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안 떠오르는 게 좋은 겁니다 안 떠오르는 게 때로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감사한 것이죠 감사한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바라보면 모든 것을 사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러나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우리가 시선이 예수님 이외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거기에 쏠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 못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자꾸 튀어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모든 것 예수님 말고 그 구원의 은혜 말고 나머지 모든 것은 가변적 있다가도 사라지고 내 손에 쥐었다가도 떠나가고 모든 것 나 오직 예수님 그 영원한 천국 내게 주신 구원 이것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감사 나는 예수 안에 뿌리받고 세움받고 굳게 자라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임하는 은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오늘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골로세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당시 골로세 교회는 시기적으로 로마 황제 네로 치하의 로마 제국 영토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이게 어떻겠습니까 기독교 박해가 점점점점 다가오고 이미 골로세 지역에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왕따를 당하고 박해를 이미 받고 있어요 이미 저것들은 뭐야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종자들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핍박의 분위기 소수의 크리스찬 그런데 골로세 교회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 갑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 모든 환란과 핍박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렸는데 이 감사가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더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신 풍조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압박도 받고 우리 믿음이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나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게다가 인생 자체가 가져오는 고통과 괴로움이 기본으로 깔려 있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억울한 일 많습니다 답답한 일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골로세 교인들이 이미 익숙히 그들이 경험했듯이 우리가 감사가 있다면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이 어려움과 인생의 시련과 위기들을 얼마든지 우리도 감사로 바꾸어 나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해야 할 것들인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오 기가 막힌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할렐루야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또 하나의 축복인 겁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는 얼마 전에 저기 이제 분당의 지구촌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는 원로 목사님이 되신 이동헌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새로 낸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좀 특별해요 제목이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우리말로 하자면 아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 책이 특별한 것은 그 아드님이 변호사였는데 41살 작년에 이 암으로 소천을 한 겁니다 아들이 먼저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겪었던 고통과 슬픔과 여러 가지 경험들 이걸 이제 회상하면서 책을 엮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무너질 충분한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참 끔찍한 것은 어떤 분들이 이제 편지를 막 보내는 거예요 비난과 비판에 목사님이 장애인 사역을 신경을 안 써주고 그렇게 소홀히 내팽개 쳐둬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당신 아들을 데려가신 겁니다 이런 편지도 오고 우리 지금 생명의 삶 큐티를 욕기를 하고 있거든요 욕기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편지를 보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숨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온 겁니다 그 욕의 아들 딸 10명 죽은 것처럼 얼마나 괴롭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장례식장에서 과거에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순교했을 때 10가지 감사 제목을 장례식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목사님이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첫 번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그 유머 있던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부부가 누린 기쁨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없던 며느리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이 아들이 게임을 좋아했더니 이 아들이 게임회사 전속 변호사가 되었던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이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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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그 자식의 죽음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가장 큰 고통이오 슬픔이지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감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회복과 위로를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영원한 천국과 하늘의 시민권 그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여정 속에 끝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환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행하십니까 불행하다 느끼십니까 그러나 감사해 보세요 그 불행이 결국은 떠나가게 될 겁니다 먼저 내 마음 심령 속에서부터 여러분 형통하다고 기뻐하는 그런 부분 있으십니까 역시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형통위에 더한 은혜를 그리고 더한 기쁨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가 한번 비추어 보시고 내 마음과 심령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오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부터 다시 마음 잡고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세움받고 든든하게 서서 내가 감사함이 넘치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결단 이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